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장 꿈은 외모나 이미지를 신경 쓰고 있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더 잘 보여주고 싶은 욕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꿈에서 화장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 혹은 감정을 감추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심리를 상징합니다. 화장이 뜻하는 바는 꿈에서 나타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자아에 대한 인식, 자신감, 대인관계,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무의식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외모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행위이므로 꿈에서 화장은 자아 표현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신경 쓰고 있거나 타인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화장이 잘 어울리거나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자기 이미지나 사회적 위치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장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안감 또는 외부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화장 꿈은 화장의 목적과 상황, 그리고 화장을 마친 후의 느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꿈, 화장을 지우는 꿈, 화장이, 어색한 꿈 등 상황별 해석을 통해 화장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을 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가꾸고자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중요한 모임이나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특히 꿈에서 화장을 하며 기분이 좋았다면, 이는 자신감과 자기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장을 하며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는 사회적 압박이나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심리적 부담이 나타나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지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을 벗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나, 대인관계에서 진솔함을 찾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홀가분함을 느꼈다면, 이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진실한 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화장을 지운 후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는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이미지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화장이 어색하게 표현된 꿈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을 상징합니다. 특히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는 현재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역할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어색한 화장은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반영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꿈 속에서 어색한 화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하는 꿈은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내면적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새로운 변화와 자기 개발에 대한 열망이 강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았다면, 이는 앞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반면, 화장품을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것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장 꿈은 일반적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 외부와의 관계,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는 심리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모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거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화장 꿈을 꾸기 쉽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의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 꿈은 단순히 외모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장을 통해 스스로를 가꾸고 개선하려는 꿈은 현실에서도 자기 개발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표현에 대해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도 화장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사회적 역할에 맞춰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이 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외부의 평가나 기대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이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살해 1면접을 앞두고 화장을 하는 꿈을 꾼 경우, 어느 한 여성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화장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화장하여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스스로를 더 나은 상태로 준비하여 대인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살해 2파티에서 어색한 화장을 한 꿈을 꾼 경우, 한 남성이 친구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어색하게 화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며 사람들과의 만남에 불안해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회적 관계나 특정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살해 3화장을 지우고 편안함을 느낀 꿈을 꾼 경우, 어느 여성은 꿈 속에서 화장을 지우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사회적 기대나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대인관계에서 거칠에 없이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거울 보며 화장하는 꿈 딸을 얻거나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거울 선물 받는 꿈 지식이 높고 사교술이 좋은 후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에 내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나 상대방의 얼굴이 검게 보인 꿈의 경우 자신이 평소에 탐탁치 않았던 사람이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어떤 일에 있어 엮이게 될 것을 암시한다. 거울에 비춘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예뻐 보이는 꿈 연예운 이상형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맑게 비치는 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예상치도 못한 그의 소식을 듣게 될 징조의 꿈이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꿈 이 꿈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자신의 일에 변화가 생길 징조이거나 마음 상태가 변화하게 될 것을 예시한다. 깨끗하게 세수를 하는 꿈 이 꿈은 운기가 상승하는 길몽이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승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예시이다. 만약 일반인이라면 그동안 해오던 마음 고생, 근심, 걱정거리가 말끔하게 사라질 징조의 좋은 꿈이다. 남자가 화장하는 꿈 차업난항 일에 장애가 생겨 나쁜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얼굴에 붉은 반점이나 종기가 나 있는 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진행 중인 일이 타인의 이목에 오르내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내 얼굴이 누렇게 변하여 손으로 가리는 꿈 얼굴 안색이 누렇게 변하여 손으로 가리려고 애를 쓰는 꿈은 자신의 운세가 급격하게 나빠질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사업이나 추진 중인 일, 바라던 소원 등이 꺾여 희망을 잃게 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을 불길한 꿈이다. 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는 꿈 자신의 장점,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화장받는 꿈 자신 생각,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눈 화장하는 꿈 연애운 상승, 연애 감정이 생기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 표현 의미입니다. 눈 화장을 하는 꿈 이 꿈은 어떤 이성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눈 화장을 하는데 아이섀도우를 하는 꿈 자신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위장하며 감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른 사람에게 화장을 해주는 꿈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줄 일이 생길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다른 색깔의 립스틱을 발라보는 꿈 자신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로션 바르는 꿈 연애운, 화장하고 꾸미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꿈 성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얻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매니큐어 바르는 꿈 물질적으로 좋아지나 마음은 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에 기름을 발라 머리에 윤기가 나는 꿈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고 소원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을 곱게 빗고 화장하는 꿈 소원성취,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을 빗는데 비듬이나 이가 떨어진 꿈 근심, 걱정 사라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는 꿈 대인관계나 애정에 문제 갈등으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는 꿈 연애운, 결혼운, 소원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밀가루나 하얀 가루를 얼굴에 바르는 꿈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질투로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빗으로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꿈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수받는 꿈 연애운,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줄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스킨을 바르는 꿈 자신의 성격이나 생각, 계획 등이 변화하게 될 징조의 꿈이다. 심하게 화장한 사람을 보는 꿈 자신의 이권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상호를 바꾸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가씨나 아줌마가 눈썹을 짧게 미는 꿈 이사를 하게 될 것을 예시한다. 만약 남성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여성으로 인해 부기를 누리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아내가 저녁에 화장하는 꿈 구설수 오를 수 있고 또는 계획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애인이 화장품 사주는 꿈 애정표현의 뜻, 결혼 약속한 사람은 프로포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야채나 과일을 피부에 붙인 꿈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장품을 주는 꿈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징조의 꿈이다. 얼굴에 종기가 나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구설수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에 이마가 유난히 큰 꿈 사업이나 어떤 일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며 장차 큰 부기를 얻게 될 예시의 꿈이다. 얼굴이 하얗게 되도록 지나치게 화장을 하는 꿈 이 꿈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한 꿈이다. 또는 허세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화장하는 꿈 명예, 신분 상승, 주변에 돋보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양크림으로 기초화장하는 꿈 나의 성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게 화장하는 꿈 주변에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성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꿈 조만간 유쾌한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감동을 받거나 만족할 일이 생길 꿈이다. 입술 화장을 하는 꿈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꿈은 현재의 연인과의 관계에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꿈이다. 입술에 여러 색깔의 립스틱을 바꿔가며 화장하는 꿈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임기응변에 능한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안색이 파랗게 변하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신상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신이 추하다고 느끼는 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족집게로 솜털과 머리털을 뽑는 꿈 병에 걸리거나 금전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화장하는 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화장해 주는 꿈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는 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신분이 상승하게 될 징조의 꿈이다. 진하게 한 화장을 지우는 꿈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껴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짙은 화장과 치장을 하는 꿈 허세나 허풍이 지나쳐서 타인의 구설에 올라 망신살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친구가 화장을 지나게 한 꿈 사업체, 주식 등 자신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화장하는 꿈 자신의 권한지기를 빼앗기거나 패배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코가 높아 보이는 꿈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살 일이 생길 꿈이다. 향수 가게를 운영하는 꿈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간 꿈 명성을 얻거나 부유한 사람과 친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향수 냄새를 맡는 꿈 부부금슬 좋고 일이 뜻하는 대로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미혼 남녀가 꾸면 연인을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향수 뿌리는 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의 결심 의미입니다. 향수를 받는 꿈 신분 상승 신변의 변화 많은 관심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향수를 사는 꿈 이별수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있거나 관심 받지 못해서 외롭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는 꿈 귀인의 도움으로 근심 걱정 사라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하게 화장하는 꿈 속임수 위선자 거짓 자신의 마음을 위장하여 주변 사람을 홀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본 꿈 동업자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 중에 거울이 깨지는 꿈 친한 사람과 갑자기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장대 구매하는 꿈 좋은 대우자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대 서랍에 금은 보화가 있는 꿈 재물운 횡재수 선물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화장대에 예쁘게 놓여있는 화장품 꿈 숨겨진 매력 발산하여 주변 이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는 꿈 자신의 신분이 상승하여 그 덕분에 명예운이 올라갈 것을 예시한다. 화장실에서 화장하는 꿈 신분 상승, 소원 성취, 만사용통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을 두껍고 진하게 하는 꿈 명예운, 일의 책임자가 되어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하는 꿈 애정운이 상승하여 이성에게 인기 만발할 것을 예시한다. 화장을 지우는 꿈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고 기분이 개운한 꿈은 그동안 근심, 걱정거리가 말끔하게 해소될 징조를 나타내는 꿈이다. 화장을 하는데 눈썹이 평소보다 길어 보이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고린하게 되며 재물운이 딸을 징조의 꿈이다. 또한 북이 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될 예시이다. 화장을 하다가 코를 다치는 꿈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모함하여 곤란을 당하거나 피해를 볼 징조의 꿈이다.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행동을 조심하고 남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장을 하다가 코피가 나는 꿈 화장을 하다가 코를 다쳐서 코피가 나는 꿈은 조만간 행운이 오게 될 것을 예시하는 좋은 꿈이다. 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안 되는 꿈 사업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근심 걱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이 잘 되어 기뻐하는 꿈 연애 운이 상승하여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이 지워져 얼룩지는 꿈 누군가를 의식하고 부러워하며 질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이 지워져서 못생겨 보이는 꿈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본색이 드러나 보일 징조의 꿈이다. 화장이 지워지는 꿈 지인, 연인과 다툼이 생겨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 가게 주인과 다투는 꿈 협력자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되고 서로 부담스런 존재로 변할 징조를 나타내는 꿈이다. 화장품 가게 주인과 대화하는 꿈 현실에서 어떤 협력자를 만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좋은 꿈이다. 화장품 구매에서 진열하는 꿈 합격, 대인관계 원만하고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 병이 깨지는 꿈 뜻하지 않은 문제로 동분소조하지만 노력하면 안정을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 사는 꿈 재물운, 이상형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을 고르고 구매하는 꿈 자신감 상승,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을 선물 받는 꿈 자신이 관심 없던 이성과 연인으로 발전하고 생각지 못한 고백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을 정리하는 꿈 주변의 정리가 잘 되어 대인관계가 좋아질 것을 예시한다. 화장품을 쭉 늘어놓고 화장을 하는 꿈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 등에 변화가 생길 징조의 꿈이다. 화장품이 깨지는 꿈 직장인이라면 운이 좋지 않아 회사가 어려워지고 심하면 실직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화장하고 부끄러워하는 꿈 자신의 생각, 상황 등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화장하는 거울에 아무도 비치지 않는 꿈 먼 곳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반가운 사람과 연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하는데 거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 먼 곳에서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좋은 소식을 들을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화장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보이는 꿈 죽음을 예시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올 것을 암시한다. 특히 기관지 개통의 질환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화장하는데 자신의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꿈 추진 중인 사업이나 일이 성공하게 될 징조의 꿈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득을 얻게 될 것을 예시한다. 화장하다가 눈썹이 모두 빠져 있는 것을 본 꿈 형제나 자매와 이별을 하게 되거나 자신이 질병에 걸릴 징조의 꿈이다. 화장한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꿈 현실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암시이다. 하고 있는 일이 잘 처리되지 않아 불안하고 부담감 같은 감정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화장한 얼굴이 만족하다고 느끼는 꿈 평소에 바라던 소원 등이 이루어지거나 계획하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징조의 꿈이다.